오늘 광복절인데 해외선물은 돌아가니까 함께 보도록 하죠 어제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0.1% 낮아진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상치하고는 오히려 부합되는 정도로 발표가 됐고 시장이 오르긴 올랐는데 미적지근합니다 강보합 수준으로 조금 올랐고 나스닥은 거의 부합 수준이에요 아주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0.06% 상승 마감했고 S&P는 0.3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조금 힘을 받았고 0.58% 상승했어요 다른 종목들 보면 러셀은 오히려 좀 빠졌고요 닥스도 약간 올랐고 니케이 조금 빠졌고 오늘 아침에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생 다시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주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골드 많이 빠졌고요 실버도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정도 골드 실버 그리고 오일도 보면 전쟁 위협이 조금 사라진 건지 오일 골드 실버 전쟁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 빠졌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했는데 협상을 하면 공격을 안 하겠다 어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협상을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는 지금 바로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겁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상 안 하면 공격하겠다 했는데 지금 하마스는 이스라엘하고 휴전 협상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시장의 반응은 공격하지도 않네 미적지근한 반응입니다 오일 빠졌고 오히려 가스는 조금 반등했습니다 유로 약간 올랐고 파운드 떨어졌고요 호주 떨어졌고 뉴질랜드 많이 빠졌고 캐나다 약간 보합성도 연하 약간 빠졌고 스위스 프랑 약간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나스닥이 호가가 너무 벌어져 있어 가지고 거래를 좀 피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5틱 정도 호가가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앞전에 10틱 가까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좀 줄었어요 오늘 일단은 며칠동안 계속 미국 지수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갈수록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매도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돌파하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래쪽에 보조지표 보면 추세지표가 이제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디뉴즈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자 또 거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거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